여러분, 혹시 500원짜리 동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현금을 잘 안 쓰니까 자주 보진 않지만 이렇게 생긴 거는 본 적이 있죠? 저랑 좀 의미 있는 숫자를 가지고 왔죠. 아무튼 500원짜리 동전은 내가 본 적은 있는데 500원짜리 지폐입니다. 본 적 있으세요? 여기 있는 이 500원짜리 지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앞면이 아니고요, 뒷면입니다. 뒷면에 보니까 뭐가 보이니? 가슴이 웅장해지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북선이 나옵니다. 그럼 이 거북선을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오른다?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들, 맞아요. 저의 외할아버지 되십니다. 잘 모른다고요?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눌러봐. 여기 눌러봐. 클릭하면 넘어갈 거예요. 해서 진짜 누르지 말고 임진완캐스트 3편 가시면 저의 외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4편에 가시면 거북선의 출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 참고로 보시고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거북선이 우리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경제 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했다. 그 이야기와 관련된 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을 하나 소개를 할까요? 현대그룹. 현대입니다. 잘 안 보일까봐 반전시켜 왔는데 제가 엄청난 이 현대가의 어떤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나는 것들만 가지고 왔어요. 하나하나 모두 다 그리고 싶었는데 그리기에는 너무 많더라고요. 그럴게요. 현대건설, 현대아산, 현대중공업, 미래로 그룹도 있고요. 현대산업개발, 현대카드, 현대해상, 한라, 한라도 현대 겁니다. KCC, 현대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현대자동차그룹, 그죠? 현기차라고 하죠. 이 모든 계열사와 이 모든 그룹이 한 명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현대그룹을 만드신 창업주, 누구? 이런 말을 남겼죠. 이봐, 해보기나 했어?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듣기만 해도 뭔가 뭉클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창업가 정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대표적인 왕회장. 이번 시간 두둥! 웅플릭스 오리지널. 긍정의 힘으로 늘 응원하는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정주영 회장. 이봐, 해보기나 했어? 그 첫 번째 이야기.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주영 회장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할 건데 제가 캐스트를 준비하는, 즉, 웅플릭스를 처음 기획했을 때부터 반드시 언젠가는 한 번 꼭 하고 싶었던 인물 정주영 회장입니다. 자, 어린 시절에 정주영 회장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그렸는데 머리가 좀 빡빡 미셨어요. 왜냐? 일제강점기고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1915년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에서 출생하십니다. 선생님, 통천군이 어디예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여기입니다. 어, 북한이네. 맞아요. 현재 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통천군 아산리라고 했잖아. 이 북한이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북한에 소떼를 끌고 올라가시죠. 왜? 고향이 이북이니까. 고향이 북한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름이 아산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살짝 봤던 현대 아산그룹 또는 아산서울병원 있죠? 이거 현대재단, 아산재단 거예요. 현대에서 빠져나온 건데 이게 전부 다 이런 말, 아산이라고 하는 말은 본인의 고향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915년 일제강점기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한국사에서 배워봤죠? 무단통치 시기 때, 육남, 그러니까 육남이녀. 그러니까 자식이 많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육남이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장남. 그래서 큰아들이었어요. 근데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농사 짓고 농사가 끝나면은 이제 몰래 면장님 집에 가죠. 그 동네 면장집에 가가지고 그 당시 신문을 이제 봤는데 이 신문이 이제 1920년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창간되지 않습니까? 어, 한국사 저랑 같이 공부하세요. 아무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있는데 신문을 몰래 봤다는 거야. 그 면장집에 있는 동아일보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소설이 기재되고 있었냐면 이광수의 소설, 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물론 이광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그건 일단 차치하고 흑이라는 소설을 읽었대요. 근데 흑이라는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허순이라고 하는 가난한 농민 출신인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서울의 엄청난 부잣집이었던 최판, 누구야? 최찬판 때 딸 최찬판의 딸과 혼이 나면서 결혼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너무 재밌게 봤나 봐. 그걸 보고 나서 우와, 꿈을 정합니다. 그 꿈이 뭐였다? 기업가? 현대 창업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뭐 1세대 기업가? 아닙니다. 변호사였죠. 변호사를 막연하게 꿈꿨었어요. 근데 이게 꿈은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굉장히 가난하잖아. 농사 짓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신문을 계속해서 몰래 몰래 봤는데 신문에서 청진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청진, 나중에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한 번쯤 가볼 수 있겠죠. 뭐 아무튼 청진이란 북한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노동자를 이제 모집한다는 거야. 모집 공고가 뜬 거예요. 무슨 무슨 부두건설에 무슨 무슨 공사에 필요한 노동자를 모집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 큰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농사만 지어서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 식구가 몇 명인데 농사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무작정 가출을 가면 갑니다. 1차 가출. 근데 1차라고 써있는 거 봐봐. 그럼 2차도 있다는 소리잖아. 그치? 어쨌든 1차 가출을 가면 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다고? 청진이란 곳까지 갑니다. 이거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이제 통천이죠. 여기가 이제 아산리. 정주영 회장이 이제 고향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야 되는데 갈 만한 돈이 없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가요? 걸어갑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 거리인 얘들아 서울과 부산만큼 거리야. 생각해봐. 이만큼 거리는 서울과 부산만큼 거리 있으면 걸어가겠다고 그 어린아이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은 요기요기요기. 원산이거든요. 원산. 원산에 갔는데 어쨌든 돈 없이 출발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했다? 원산에서 이제 공사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막노동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뒤쫓아왔던 아버지한테 잡혀요. 이 놈의식이 잡힌 거지. 그리고 끌려옵니다. 1차 가출.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실패. 근데 1차 가출을 하고 나서 이제 실패는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야. 다시 한 번 가출을 감염합니다. 2차 가출. 두 번째 나가요. 가출을 해요. 이 캐스트는 가출 동료 영상이 아닙니다. 가출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가출을 했는데 했거든. 근데 이때는 작은 할아버지 집에 잠깐 머물렀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데리고 와. 실패했습니다. 실패.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나 어? 선생님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키는 민족이에요. 하나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그 내용이 궁금하다. 고려시대 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민족이야?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배달의 민족이래.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마시다. 배달의 민족 아니고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민족이에요. 포기를 몰라. 세 번째. 또다시 가출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버지가 소를 팔았던 돈 70원을 가지고 그냥 무닥정 서울로 간 거야. 서울로 가서 성공해야겠다. 돈을 벌려면 서울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서울에 갑니다. 근데 이때는 바로 안 잡혀요. 근데 서울에 가서 뭘 했느냐.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일들이 있어. 그래서 노란색으로 체크해놓은 겁니다. 3차 가출 당시에 돈을 들고 가서 그 돈을 가지고 부기학원이라고 합니다. 즉 격리일을 배우는 거예요. 뭐 회계일을 배우는 거지. 회계일. 계산하고 뭐 따져보고 이렇게. 격리일. 주판 두드리면서 이렇게 뭐 계산하는 거 있죠? 이런 부기학원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당시에 사법시험을 봐요. 변호사가 꿈이었다니까. 이게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 와서 혼자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계속 꿍짝꿍짝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가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쫓아옵니다. 쫓아오고 나서 이 정주영 회장이 정주영이 그 부기학원에 등록원서 입학원서 썼을 거 아니야. 그 입학원서 쓴 거를 또 어떻게 또 찾아납니다. 찾아내서 이 자식이 어딨지? 하고 딱 이게 막 서울에서 서성이다가 서울의 덕수궁 앞에서 만나요. 그리고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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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만난 거지. 너 일로 와.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눈물로 호소를 한답니다. 야 생각해봐라. 대학까지 나오고 잘나가고 그렇게 부자인 사람들도 성공하기 힘든 지금 같은 시대에 너처럼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고 가난해서 이제 중학교 진학을 못했어. 너처럼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고 집안이 가난한 농민 출신이 뭘 성공하겠다고 서울에서 이렇게 어? 바득바득 이렇게 애를 쓰느냐 돌아가자. 농사 짓자. 농사 지으면 될 것이다. 부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농사를 잘 지르면 배불리는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 합니다. 뭔가 지금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 나온다고 성공 좋은 대학 나와야 성공하고 어! 무조건 어! 부잣집에서 태어나야만 성공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설득에 이 아들이 좀 마음이 좀 죄송하잖아. 이게 아버지가 그래. 그래서 그 당시에 창경원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이제 동물원도 보여주고 서울 구경 한 번 하게 한 다음에 고향으로 데리고 옵니다. 3차 가출 실패. 실패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고 야 이놈아 어! 농민 출신이 되겠냐 라고 했으니 보통은 좌절할 법 하잖아. 그래. 현실은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어떤 민족이라고? 포기를 모르는 민족이라고. 네 번째 가출 다시 한 번 진행합니다. 이때는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50전의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서 일단 가출을 하는데 이번엔 서울보다 더 멀리까지 갑니다. 어디? 인천항으로 가요. 자 볼게요. 이렇게 이게 회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4차 가출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고향에 잡아두려던 아버지의 진년도 정말 대단했지만 기어이 기어코 고향을 벗어나야겠다라고 했던 나의 진년도 예산은 아니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진짜 엄청난 진념이 있었던 분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주영 회장을 인터뷰하고 정주영 회장을 이렇게 만나보는 게 아니고 정주영 회장의 아버지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아버지 퀘스트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찾았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4차 가출을 어쨌든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항으로 가요. 4차 가출 당시에 인천항입니다. 자 인천항에 도착했던 이 정주영 회장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포기를 모르죠. 아니 여러분 같으면 1차 2차 3차 잡혔으면 안 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될 때까지 내가 진짜 될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모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해병정신을 만나시려면 여기 가시면 됩니다. 여기 가시면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병정신에 무장했던 정주영 회장입니다. 아무튼 인천항에서 뭐 했겠니? 부두에서 하역하는 일도 하고요. 막노동도 하고요. 진짜 험한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을 해도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배불리 먹을 만큼 큰 성공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힘든 몸을 이끌고 숙소에 들어왔겠지. 근데 그 숙소가 컨디션이 좋았겠어요? 별로 안 좋았겠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잠을 청하는데 그 당시 빈대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어릴 때는 빈대가 있었대요. 빈대. 빈대 알아요? 이렇게 물어뜯는 거? 빈대가 있었다는 거야. 빈대가 자꾸 자는데 아우 간지러워. 아 아 뭐야 불편하잖아. 불편하잖아. 우리 모기만 자다가 으음 짜증나서 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빈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정주영 회장이 뭐였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잡니다. 책상 위에. 책상 위에 가서 잠을 자는데 또 아 이제 안 올라오겠지? 근데 빈대가 아 뭐야 올라온 거야. 알고 봤더니 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치? 빈대가 나야? 아 물론 요거는 빈대를 그린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대나무 캐스트에 있었던 그 벼룩을 그린 건데 그냥 빈대라고 합시다. 빈대라고 합시다. 빈대가 또 왔어요. 또잉 쭉 까문 거지. 이렇게 됐더니 정주영 회장이 어? 아씨 안되겠다. 해서 뭐였다? 물을 담아서 양재기 그릇이 있죠? 그릇에다가 여기 다리를 그릇에 담아놨어. 네 개를 전부 다. 그러면 벼룩이 여길 못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오려고 여기 기어 올라와 봤자 어차피 물에 빠지니까 못 올라오잖아. 그래서 정말 안심하고 아 이제 잘 수 있겠지. 잡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라졌어야 되는 이 빈대가 다시 한번 또 나 불렀어? 하고 또 나타난 거야. 또 뭡니다. 아 그래서 불을 켜고 살펴본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타났을까?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이걸 딱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천장을 벽을 타고 천장에 가서 뚝 떨어진 거야. 어떻게? 요렇게 어떻게? 요렇게 떨어진 거예요. 천장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거지. 이걸 보고 저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아 짜증나 아 아 아 이랬을 것 같거든. 보통 그렇잖아. 근데 정주영 회장은 여기서 빈대를 보고 무슨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빈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아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못먹게 나를 물어뜯지 못하게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뚝 떨어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저 빈대만큼 노력을 하고 있을까? 빈대를 보고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저만큼 노력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고 안되겠다. 내가 저 빈대만도 못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인천에서 하던 일을 정리한 다음에 어디로 갔다? 무작정 큰 데로 가야겠다.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서울로 이제 가거든요. 서울에 가서 여러 일들을 합니다. 막노동도 하고요. 이런 일도 하고요. 구할 수 있는 일들을 닥치는 대로 다 합니다. 정말 흙수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에 가서 진짜 진짜 닥치는 데 일을 했어.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나오죠. 이때 공사 현장에서 돌을 나르면서 이제 열심히 막노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막노동을 대학생 때 꽤나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막노동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건설했던 그 건물이 오늘날의 고려대학교 신축 건물 공사 현장이었어요. 고려대학교 벽두를 누가 날랐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날랐다. 이런 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쌀가게 상회라고 하죠. 그 당시 쌀을 이제 운반해주는 쌀가게에 취업합니다. 복흥상회라고 있어요. 복흥상회에 취업을 하는데 뭘로 취업했느냐? 쌀을 배달해주는 일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쌀이 되게 무겁잖아요. 쌀가만이 짊어지고 먼 길을 가기까지는 힘드니 이거를 배달해주기 위해서 자전거로 이제 배달해주는 거죠. 복흥상회 근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출근 시간이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9 to 6라고 하죠.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인데 그 당시 정주영 회장은 9시 되기도 한참 전에 나와서 마당부터 쓸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먼지 털어내고 다음에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퇴근 다 끝나면 다 뒷정리하고 정리한 다음에 가고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성실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하겠지만 정주영 회장이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주영 회장을 눈여겨봤던 주인이 이 쌀가게를 본인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어머님이셨어요. 아주머니이셨는데 자기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걸 물려줘야 되는데 본인의 아들이 있었거든. 근데 아들이 맨날 허겁나 술 먹고 노름하고 여기저기서 사고치고 못마땅한 거야. 믿음직하지 않은 거지. 근데 그 아들과 비교되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누구야? 정주영인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왔어. 딱딱딱딱하고 게다가 3차 가출 당시에 부기학원에서 뭐 했어? 격리일 배웠다며. 회계할 줄 안되며. 그 계산하고 뭔가 정리할 수 있다며. 그게 그렇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걸로 이제 이 복흥상회가 되게 장사가 잘 되는데 그걸 바라봤던 주인이 넘겨줍니다. 자네 인수할 텐가 해서 이 상회를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해요. 받아갑니다. 이거를 받아가고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경일상회를 만듭니다. 경일상회. 이 경일상회라고 하는 그 뜻은요. 서울에 경자가 이제 수도경자니까 서울에서 제일 가는 상회를 만들겠다 하고 다른 트럭을 하나 구매합니다. 트럭을 구매해서 굉장히 부지런히 일을 해요. 원래부터 부지런했잖아. 누가 봐도 성공할 것 같잖아. 그치? 우리가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거 빼고 그냥 이 모습만 봐도 진짜 대단하잖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실제 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트럭일을 트럭을 끌고 다녔다는 걸 잘 주목하세요. 트럭. 트럭을 끌고 도매까지 한 겁니다. 산지에 가가지고 트럭에다가 이제 쌀을 싣고 그걸로 이제 큰 어떤 뭐 기업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다가 쌀을 납품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꽤나 많은 돈을 벌면서 실제 이제 아 이렇게 하니까 돈이 벌리는구나 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제목이 뭐예요?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며 자 이렇게 경일상회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켰고요. 1939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1939년 일본은 미국 배급통제법을 제정했고요. 이것을 이듬해였던 40년부터 시행했어. 그게 무슨 얘기야? 미국 쌀 시장의 사적인 유통을 금지하고 공출하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겠다는 거야. 아니 쌀을 운영하는 상회인데 쌀을 싹 다 뺏어가겠대. 폐업했어요.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 사이에 결혼도 하시거든. 이제 막 결혼하고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했는데 폐업했어. 운영을 못하는 거지. 운영을 할 수가 없게끔 일본이 강제로 가져갑니다. 쌀들도 가져갔고요. 이렇게 폐업했어요. 하지만 시련이 다가오면 보통은 이렇게 폐업하면 아 어떡하지? 아 나 진짜 어떡하지? 뭐하지? 아 어떡해? 아 일본 진짜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마련인데 정주영 회장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어떻게 하면 재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뭐 얘기했다고? 트럭을 잘 보시라고. 트럭! 이게 트럭을 끌고 이제 상의 일을 하다 보니까 트럭이 고장나면 누군가 정비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트럭의 정비를 봐주던 사람의 소개로 자동차 정비라고 하는 그 기술에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정비라고 하는 게 돈이 되나? 자동차 정비라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 되겠다. 해서 망해서 일단 이 망에 있었던 망했던 자동차 정비소를 인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 그래서 이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인수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경일상에 운영하면서 모았던 돈과 폐업하기 전에 이제 빼놨던 돈과 그리고 돈을 빌립니다. 오윤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게? 아까 봤었던 복흥상에 즉 경일상의 단골손님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으로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인연이 이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항상 친절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 그래서 오윤근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돈을 빌립니다. 3,000원을 빌려요. 빌려주시오. 네. 갚겠소. 해서 돈을 빌리고 이제 빌렸죠? 돈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장을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소를 인수합니다. 그 자동차 정비소가 뭐냐면 아트 오토모빌 오토모빌 뭐 이렇게 써있는데 아도 아도 자동차 정비소야. 아도 서비스 아도 자동차 정비소를 인수했어요. 이 자동차 정비소를 인수했는데 인수하고 나서 장사가 꽤나 잘 됩니다. 꽤나 잘 돼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트럭이나 이런 화물차 같은 게 많진 않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수리해주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기한을 길게 잡았대. 왜? 어차피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거지만 길게 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받다니까. 근데 빠른 서비스로 되게 잘했대요. 참고로 아도라고 하는 말은 아트 의 일본식 발음이야. 일본이 이제 약간 영어 발음이 좀 이렇게 되잖아요. 아도 아트 자동차 서비스가 된 거지.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도 자동차 정비소는 도쿄에도 있대요. 도쿄에 되게 유명한 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이 아도 서비스 센터였는데 그 아도 서비스 센터 밑에서 일하고 있던 일본인 청년이 한 명이 있는 거야. 이게 재밌는 얘기야. 그 도쿄에 있는 여기 말고 도쿄에 있는 아도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던 젊은 청년이 일본이 폐망한 이후에 원폭 맞고 폐망한 이후에 본인의 고향에 내려가서 이때 배웠던 정비소에서 배웠던 기술을 가지고 자전거에다가 모터를 달기 시작합니다. 그 자전거에다가 모터를 달기 시작하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더니 그 청년이 일본인 청년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네. 그가 혼다 스위치로 혼다 그룹의 창업주가 아도 서비스 센터 출신입니다. 물론 우리 현대 자동차 정주영 회장은 한국에 있는 거고 거기는 일본에 있는 거였지만 어쨌든 혼다 창업주 역시 이렇게 해서 시작했다. 참고로 보시면 돼요. 혼다라는 기업이 일본 기업인데 이게 모터사이클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혹시 알아요? 오토바이로 되게 유명한 기업입니다. 아무튼 혼다의 탄생도 아도 서비스 센터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좀 재밌죠? 아무튼 아도 자동차 정비수를 인수했는데 되게 운영이 잘 돼요. 잘 됩니다. 근데 잘 되나 싶었는데 운영한 지 20일이 채 지나지 않았던 요 무렵 큰 화제가 벌어집니다. 다 탔어요. 왜 부탁할게 직원 실수야. 직원이 실수해서 홀라당 타버린 거야.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안에 자동차들이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객의 자동차들이 그렇잖아. 고객의 자동차까지 싹 다 불타버린 거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이제 막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망해버린 거야. 어떡하지? 중요한 건 내 재산이 날라간 것뿐만 아니라 빌린 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용근한테 빌린 돈이 있었잖아. 이거 못 갚겠는 거야. 고민 고민하다가 우리 어떡할래?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해외 도피해야 되나? 어떻게 갚지? 그 당시 돈 3천 원이면 되게 비싼 거라고 되게 큰 돈인데 이거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결국엔 정주영이 누굴 찾아간다? 오용근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하겠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기 화제가 났습니다. 어떡하죠? 제가 어떻게 갚으면 되겠습니까? 보통 그러지 않을까? 근데 정주영 회장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망해서 영감님의 돈이 떼이면 그동안 오용근이란 영감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오용근이란 사람은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돈을 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을 잘 판단해서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빌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유명했대요. 한성에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저 사람은 돈을 한 번도 떼인 적이 없대.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그 명성이 있었거든. 근데 망했잖아 지금. 불러서 다 날아갔잖아. 제가 못 갚으면 영감님 명성에 큰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죠. 뭐라고? 다시 한 번만 돈을 빌려주세요. 다시 한 번만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제게서 그 돈 싹 다 갚겠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오용근이란 사람은 무엇을 느꼈겠니? 여러분이 느끼는 건 똑같습니다. 대단하다. 보통 사람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열정과 패기와 자신감이면 못하지 않겠구나. 해내겠구나. 꼭 성공해서 갚게 하고 실제 돈을 다시 한 번 빌려줍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돈을 빌려줘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한다? 그 아도 서비스 센터가 있었던 자리에다가 다시 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실현이 낙칩니다. 아니 구청에서 인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공장 못 짓게 하는 거야. 아니 원래 있었는데요? 안 됩니다. 원래 있었다고요? 아니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야 하지. 안 된대.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 아 어떡하지? 그럼 이 돈 어떡하지? 어떡하긴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죠. 그래서 어디로 왔다? 성수동으로 갑니다. 거기서 자동차 공업사를 다시 만들어요. 다시 만들어. 여기서 이제 다시 만들어서 아도 서비스 센터에서 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영업을 해가지고 더 빠른 수리와 확실한 처리. 굉장히 좀 성실하잖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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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유명세를 타고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3년 만에 빌린 돈을 다 갚아요. 3년 만에. 3년 만에 빌린 돈을 다 갚았어. 오윤군한테. 근데 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다고. 지금 일제강점기라고. 이거 이제 만든 지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2년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고 이에 따라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세가 일본에게 불리하게 가요. 미국이 참전했거든. 미국이 참전했잖아. 이 얘기가 좀 궁금하다. 세계사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참전했거든. 미국이 참전하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뭘 했다? 42년. 일본이 기업 정비령을 실시합니다. 무슨 얘기야? 기업을 몰수하겠다는 거야. 일본이 지금 전쟁의 미치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전쟁을 빼락하면서 버티고 싶은데 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만 가지고 안 되겠는 거야. 해서 기업 정비령을 내려서 좀 괜찮은 기술이나 아니면 뭐 그냥 판단했을 때 망할 것 같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인수한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인수 가능하고 뺏어가는 거였어요. 자동차 정비소를 기껏 만들어서 돈 벌고 갚고 나서 이제 막 다시 돈 벌려고 했더니 뺏깁니다. 일본이 뺏어갔어요. 아니 지금 몇 번째야. 가출해서 인천항에서 들어왔어. 뭐 했어. 뭐 상해도 뺏겼죠. 상해도 망했죠. 이것도 이제 뺏겼습니다. 일제강점기였다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전 정비소를 강탈당했어. 그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전쟁은 점점 극에 치닫고 이제 일제강점기 막바지가 되는 중이었어요. 이때 자동차 정비소를 강탈당하면서 그나마 벌었던 돈들을 잘 챙겨옵니다. 돈까지 이제 뺏긴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일본이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폭 도망 맞으면서 8월 15일 날 항복을 하죠. 즉 우리에게는 8월 달 광복을 맞이하는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광복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 놓고 광복된 조국에서 기업할 수 있는 거잖아. 뭔가 이제 회사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1946년 그 미군정식이 들어봤죠. 제가 항수사씨가 얘기하는 그 미군정 미군정이 귀속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즉 일본으로부터 몰수하거나 인수받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군정이 일본으로부터 받아놓은 그 재산 땅 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불하한다고 합니다. 불하 그래서 귀속 재산을 불하할 때 나눠줄 때 누구한테 어떻게 나눠주지? 어떻게 이제 판매하지? 누군가한테 이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땅이니까. 그때 이제 어 1946년 정주영 회장이 그때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기존에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설립합니다. 어디서? 충모로 해서 서울 충모로 해서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실제 직원 수 보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됩니다. 왜냐면 미군정식이었기 때문에 서울이잖아. 서울 충모로였다고 미군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수리해주면서 돈을 잘 벌어요. 꽤나 많이 성장합니다. 직원 수 보이죠? 굉장히 큰 회사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이때도 아니나 다를까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이렇게 발발합니다. 비율이 냉asi completo 이제 도난 기름 관리 천 교ë 는 잉 ASS 날 기름 바 techniques 나 허밝 유 경 지